5분설교 안녕하세요.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5분설교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어지죠. 그 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로 시작되는 건데요. 다 된 밥에 재뿌린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흔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잘 공을 들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모든 공로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별로 한 일은 없는데 잘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어떠한 사건 하나를 계기로 해서 이기치 않았던 사건이겠죠.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모든 잘못이 부정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다 상쇄되어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 또한 어렵지 않게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유대왕 여호사밭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밭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학 17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또한 아베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면서 백성들을 잘 다수렸고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다 버리는 그러한 유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 바로 여호사밭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 가지 잘못을 합니다. 18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아합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일로 정말 유대 왕궁에 피비린내가 나는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왔는데 하나 잘못한 것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드릴 것이 온 유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또한 유대가 멸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잘한 건 없는데 내놓을 만한 건 없는데 그런데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모든 잘못이 상쇄되어지고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우측의 살인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말대에 저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살인강도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뭐 칭찬들 만한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나라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정말 충성되게 일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 하나를 우리가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 모든 열심이 다 수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시록 2장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은 인간의 욕심 하나가 이 모든 공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비록 자랑할 만한 건 없고 비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해서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생각하셔서 욕심, 인간의 욕심이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